2주일에 1주일에 2주일에 2주일에 3주일에 3주일에 너 뭐야?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? 1주일에 2주일에 야 너 어디야? 사무실이야? 아니 우리 잠깐 타미사로 나왔는데 여기 밭 위에 뭐 차 여기 농부기계 들어가야 된다고 농부기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차 좀 빼줘야 될 거 같아 내 가방에 차키 있거든? 어 그거 꺼내가지고 나 차 좀 딴 데로 빼주라 응 알았어 역시 동건아 잘 주네 동건아 아 근데 언니 잠깐만 언니 여기에 그냥 웅크려 봐 잠깐만 야 이렇게 해도 겁나 웃겨 야 이렇게 해도 겁나 웃겨 그냥 좌책은 웃기다 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빨리 아니 선배님 오잖아 빨리 오잖아 야 맞다 맞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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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 봐봐 해봐 웅크려 봐 웅크려 봐 와 언니 딱 그 자세야 와우 이쁘게 봐 은행 이 정도의 심장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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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행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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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되네 너는 저단수야 다행힛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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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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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시발 스태프 가서 고급만 할게 왜 그래? 아 왜 이러냐? 뱀을 왜 안 놀래키는 거야 뱀을? 어? 뱀을 왜 안 놀래키냐고? 뱀을 왜 놀래켜야 되는 거지? 그럼 그거 열심히 해나 해 그거 열심히 해나 해 뭐야 유튜브가 요즘에 이런 티를 입어 수수박 수수박 수수박이야? 딸 딸기가 아니라 수수박이야? 누나 이거 집에 집안 대대로 내려가 놨다 바보라고 해서 바보 아니야? 집안 대대로? 집안 대대로 개웃겨 차 어딘데? 없어 왕쌤 선생님이요? 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왕쌤입니다 어 이 오리에요 역시 둘은 투샷으로 가야 돼 네 저는 이 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혹시 잘 지내셨나요? 동거 이후로 그날 모텔 가서 뭐 했어요? ㅅㅂ요 아니 아우 정답이 되네 어렵다 진행 중 아우 지지라나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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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왜 저래? 주빈이 다음 상대 골랐어요 누구요? 진짜 잘생긴 사람 할 건데요 누구요? 나보다? 왜요 질투에요? 아이 질투나 어이구 오오 질투했다 방금 아야 너랑 절투 아야 너랑 절투 나 너무 잘 날렸어 이번에 이제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다 여보세요? 훈아! 네 사무실이요? 네 아 우리 뭐야 잠깐 커피 사러 나왔는데 네 나 저기 밭에다가 차를 댔거든? 네 근데 거기 농부 아저씨가 차를 빼달라고 해가지고 음 변인차 부를게요 무슨 소리야 아니 빼달라니까 선배한테 좀 죄송하지만 개수자 부리지 마시고 진짜 농부 아저씨가 지금 기계를 못 돌린대 이것 때문에 왜 갑자기 마침 차를 댔는데 너가 진짜 왔지? 아 진짜야 내 말을 믿어봐봐 일단 어디 있는데 차가 저기 밭에 올려놨다고요? 어 저 뒤에 음 아 알겠어요 어 알겠어 고마워 네 어? 시바 잠시 빠른 새끼 진짜 못내고 왜 잠시 안 돼? 왜 잠시 안 돼? 왜 잠시 안 돼? 왜 잠시 안 돼? 아니 진짜 모르겠네 어디 있어요? 아 여기 바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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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가 잘 던질 것 같아 나 나 나 나 나 믿어 나는 가서 또 훈이가 발견한 카메라맨이 되어버릴게 난 아주 아파 알겠죠? 아 힘들어 아니 아이 들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쁜거다 아 아니 이쁜거다가 너무 웃기네 아 아 그의 아 아 비싼 아 비싼 느낌 치적 요건 몰랐지! 요건 몰랐을 걸! 어 먼지볼래? 멍지벌레? 근데 이 역할 누나는 찰떡이네 근데 사실 이거 안해도 놀랐을 때나? 한 건 안한 거랑 뭐가 다른가? 배만 마리 잡아왔나봐요 참새 사냥 갑시다 꺼주 마 왜 이래 저기 꽃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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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꽃뱀 저기 꽃뱀 꽃뱀 곱뱀 뭐라고? 곱뱀 그쪽도 쪽팡거리를 아세요? 쪽팡거리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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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늘 게스트 죽이네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남겨 찐콩 찐콩 콩콩 콩콩